봄을 맞아 요즘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는 자칫 근육이 녹는 횡문근 융해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검붉은 소변이 보인다면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진규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대 이 남성은 최근 정밀신체검사에서 크레아틴 인산 활성 요소가 너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이 녹으며 그 안에 있던 크레아틴 인산 활성 요소가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병명은 횡문근 융해증. 무리하게 근육 운동을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과도한 운동과 함께 영양과 수분 공급이 충분치 않아 가루무늬 근육, 즉 횡문근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그 결과 근육에 심한 염증과 부종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근육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효소가 혈액 속으로 쏟아지며 발생합니다. 온몸을 돌아다니며 장기를 망가뜨리는데 특히 신장을 손상시켜 급성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도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의 증상이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환자의 절반 정도는 근육통이나 감기 몸살 정도로 여겨 방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상은 소변색의 변화인데 소변색이 콜라색으로 변했다면 횡문근 융해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근육 내에 있던 미오글루민이라는 효소가 있고요. 이런 효소가 근육이 파괴되면서 다량으로 혈액내로 배출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면서 붉은색 소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근육에 휴식을 주며 혈액 속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루 2에서 4리터의 수액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과도한 운동을 한 뒤 사우나나 음주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삼가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정진규입니다.